히히 카드 무때끼 무적특 무적아님 불뿜기 무적 완타 불의 정령 타격없는 완타 뭐 학살 완타는 저렇게 약한데 왜 완벽을 논하는가 완타 너무 싫어 인힌물 배 지옥불 수리검 화장 화열 pp 맹고 피포션 미리 먹었으면 망고 손해볼뻔 딸기 딸기 내 돈 돈 고마워 헤헤 아잇 뭐 게임 접습니다 돈 뿌려도 아니고 이씨 도둑 도둑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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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칼 무장해제 모학살 모학살 도둑 도둑 지불! 아 아이원타 때메이씨 어어 넥타입에 얽메이지 않는게 졸거뇨 아닌말고 쇠물 파랑락이 스네코 아 룬피쓰면 깨겠네 룬피가 없다면 룬피가 나올때까지 리트를 하면 나온다 개꿀팁 룬피 Jeez usi 사 Volt 오.. 털어라 안돼 홈 털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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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몽박은 별로 안사고 싶은데 어차피 애들 잡으면 나올거고 미라손 왕타 오지게 나오네 아까부터 아이구 아앞 으쟜리 with 에어컨 always 으 으 으 그 안피병 나올건 다 나오지 않았나 아잇 음 신근 즉불 안쓰는게 더 낫겠네 근데 내 타락이 보돌이 쓸어버릴까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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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지옥불을 쓰면 안 됐어. 근데 타락은 받아와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지. 멈춘 수 없지. 지옥불이 난 내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재물사신 한계돌파 재물 무감각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지긋지긋한 완타 드디어 작별이다 스킬가드 좀 더 먹게 전투 좀 해야겠다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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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장 으으으음 무감각 하나 만져서 어우 틀어버렸네 어우 틀어버려 돌리할만한게 있나? 돌리 무관? 이 정도면... 방어도 안 모자라겠지? 이 정도면 안 모자라겠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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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여야... 여러 마리 전투 수월함. 단일 전투는 하나여도 되는데... 공모감기... 티압... 쥐... 400원에 찌면 괜찮네... 이 힘성... 굿... 굿... 아니... 바락... 바락... 조금... 이따 쓸까? 써도...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... 왠실이 졸리네... 바락...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제... 공격파드가 없어... 몸박 다 타고 나면... 이즈하니... 이즈하니... 달빙... 달빙... 달빙이는 또 터넘기... 달빙이는 또 터넘기네... 달빙이는 또 터넘기... 아니 왜 안 나와? 그냥... 추어패니까 이기네... 하긴 추어팬 다음에... 딜 모자라면... 저장 우승을 해야지 뭐... 이웃시터... 근데... 신성해지기 성공! 이게...여기서 성공이 되네... 멤버십 카드 주의... 진짜 싸다... 여름 카드 많아져서 원하는 카드가 늦게 나와 아니 넷 스킬 아니 넷 스킬 아니 넷 스킬 아니 넷 스킬 와 연막탄이다 쇼크웨이브 없는 것도 살짝 아쉬운데 이제 하락 켜고 무감각 뽑으면 문제 없겠지 쇼크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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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